드론을 가져와서 화면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키 프레임을 주어서 아주 액티브하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드론의 크기를 적게 한다던가 크게 한다던가 크기와 회전 이런 것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넨 마스터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글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확대시키고 혼축소시키고 위로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을 모두 다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아래쪽에서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이동하죠 이것은 그 전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메뉴를 했는데 지금도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그 애니메이션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넨 마스터에서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 키 프레임 주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키넨 마스터 앱에서 키 프레임, 키 프레임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글자가 글자를 엔딩 크레디드 위로 올라가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다음에 크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키넨 마스터 앱을 투출합니다 툭 투출하면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최하단에서 만들기라고 있죠 이 만들기를 투출하세요 만들기를 투출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자기가 프로젝트가 만든 것이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이 여기 보입니다 왕관이 이거 투출하면 자기가 정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제가 준비한 키프레임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툭 투출합니다 자 이와 같이 화면을 툭 투출하면 이와 같이 기본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글자를 밀어 올린 것 자유자재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썼다가 다음에 글자를 크게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키프레임 주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시작점이 잘 안된다고 질문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자 먼저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투출합니다 레이어를 투출합니다 레이어를 투출하기 전에 플레이 헤더 편집 기준선을 글자 시작점에 갖다 둡니다 레이어를 투출하겠습니다 투출한 다음에 텍스트 T 텍스트 글자를 투출하자고 반드시 T 이 T째를 투출하세요 T를 투출합니다 투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 동행 인생길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써봤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을 투출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글자가 왔죠 글자가 왔죠 이것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투출합니다 색상을 투출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밝은색인 노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서 투출하면 됩니다 투출하면 여기 노란색이 위쪽에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것은 부위가 저장입니다 부위를 투출합니다 그럼 노란색이 되었죠 그런데 글자를 제가 좀 굵게 하기 위해서 글자의 폰트를 변경시키겠습니다 폰트 투출해서 좀 굵은 빙그레트 볼드를 투출하겠습니다 이걸 투출하면 위쪽에 이와 같이 생겨요 똑같이 이름이 그리고 부위자를 투출합니다 부위자는 어디에서나 저장입니다 그럼 글자가 여기 보세요 글자가 줄이 되었죠 좀 커졌죠 좀 더 글자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윤곽선을 갑니다 윤곽선을 투출합니다 윤곽선을 투출해서 이네이블 적용이라는 이 글자를 투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투출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훨씬 더 뚜렷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두께 이것을 두께가 기본 15인데 플러스 15인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윤곽선이 더 가장자리 색깔 검은색이 더 많아집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취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뒤로 가겠죠 이것을 투출합니다 투출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글자를 보세요 지금부터 이 글자에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글자의 길이를 조금 늘리게 했어요 지금 제가 팔총강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요 끝에 있는 타임라인의 끝에 있는 이 노란부분 있죠 노란부분 이것을 투출합니다 이걸 투출하세요 꾹 누르면 위에 재생시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가 나올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요 조금 밀어 가지고 이정도 밀었어요 요정도 크기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 글자에 글자 이 부분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안보이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야죠 안보이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제가 현재 누르고 있으니까 다시 올리면 올라오지만 그대로 손을 놓아 버리면 위쪽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래쪽에 빈 공간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위에도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도 빈 공간을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편집에 갑니다 다시 글자에 편집으로 가서 위쪽에 위쪽에 줄을 빈 줄을 두세게 넣어 줘야 됩니다 편집 테스트 하겠습니다 편집 테스트 해서 아래쪽에는 여기 보세요 깜빡깜빡해서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와서 제일 글자 처음 시작하는게 요거잖아요 요 앞에다가 커스를 둡니다 커스를 툭툭하면 커스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판기에 요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하면 빈 줄이 생깁니다 툭 툭 툭 세 분 터치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화면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 시작점에서 글자를 이렇게 내려 버려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위로 올릴 수 있겠죠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시작점에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시작점을 이렇게 처음에 플레이 헤드를 이 편집 기준선을 글자를 제일 앞에 이렇게 둡니다 제일 앞쪽에 두고 지금 현재 키프레임 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죠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활성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하얀 반응 같은게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동시키면 조금만 이동시키세요 조금만 이동시키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활성화 되죠 두두하게 글자가 하얗게 이렇게 동그라미 생기면서 플러스가 생깁니다 활성화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글자를 자기가 안 보이게 어디에 주든지 위치를 정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 위치를 정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글자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쭉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이 화면에서도 글자가 위로 슬며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여기에서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올라오면서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음에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글자는 회전 잘 안 시키죠 그래서 위로 오르면서 글자를 조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플러스 겠죠 플러스 이 더하기를 탁 터치하면요 이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편집선 있는 쪽에 하얀 원이 생겼죠 이거 이게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합니다 현재 상태 화면에 있는 글자가 저 크기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요정도 있다가 자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동 시켰어요 이동 시킨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 아이콘 있죠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더하기를 툭 터치하면요 여기에 또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글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요 쭉 이동시켜서 조금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글자가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신이 사납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동시켜서 글자가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작게 만든 다음에 위로 올려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시면 키프레임이 끝에 저절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해 보겠어요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아이콘 있죠 이걸 툭치합니다 툭치하면 글자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글자를 읽을 시간을 주고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부터는 크롤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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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어가는 글자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드론을 날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어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A를 터치합니다 A를 터치하고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아까 그 글자를 붙여넣기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줄로 되어 있으니까 한 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어가는 오른쪽에서 글자가 기어가는 그런 것을 크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 줄로 다 이렇게 편집 새로 해 줘야 됩니다 여러 줄일 때는 자 이렇게 하고서 끝에도 빈자리를 두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제일 앞쪽에 있죠 여기에도 커스를 두고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눌러줍니다 그래서 앞뒤 빈자리를 두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현재 화면에 보세요 이게 길게 한 줄이 되었죠 근데 아래쪽에 빈칸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시 편집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래쪽에 깜빡깜빡하죠 이게 빈줄이 있다는 거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요 여기 X 있죠 자 판개의 X 있잖아요 이걸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X를 탁 터치하면 사라졌어요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한 줄이 다 됐죠 이렇게 자 이것을 빠른 속도로 색상을 넣겠습니다 색상을 노란색을 넣구요 그 다음에 윤곽선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조금 진하게 넣었습니다 자 이것의 글자가 오른쪽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손잡이 이것만 놓아두고 글자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깁니다 여기 숨기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둡니다 제일 앞에 둔 이것을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시키세요 이걸 이렇게 이동시키면요 제일 앞에 그대로 두면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되요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 편지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시키세요 조금만 이동시키세요 조금만 이동시키고 시키면 이 글자는 그대로 여전히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이 키프레임이 활성화 됩니다 이것을 더하기를 플러스 하는 거에요 더하기를 딱 플러스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키프레임이 생겼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 즉 편집선을 이동시켜서 글자의 끝에 둡니다 끝에 둔 다음에 화면에서 이것을 글자를 잡아땡겨서 왼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조절점이 있죠 크기라든가 회전시키는 이것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글자가 커진다든가 회전한다든가 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량한 일입니다 할 때 글자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끝까지 눌러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뒤로가기 저장해서 플레이 해볼께요 자 이게 플레이하면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이동하죠 이 빨리 이동하는 것은 타임라인에서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서 길이를 늘려줍니다 길이를 쭉 늘려주면요 늘려주면 글자가 천천히 갑니다 그럼 다시 플레이 해볼께요 플레이 하면 아까보다 글자가 덜 뜰고 뜨는 것이 줄어들고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길어질수록 점점 더 글자가 천천히 가게 됩니다 이 같이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전문용어로 크롤이라고 합니다 C R A W L 아까 크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아까 처음에 그것은 엔딩 크레딧트라고 하죠 엔딩 크레딧트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드론을 날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제일 앞으로 왔어요 제일 앞으로 와서 드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가져와서 날려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두번째니까 여기 기본적인 화면에 와 있잖아요 화면에 와 있잖아요 여기에 드론을 올릴 때는 이 미디어를 터치하면 안 되고요 레이어를 터치해야 돼요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미디어를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글자를 하면 안 돼요 아이콘을 툭툭 툭 그래서 제가 이 드론을 드론을 즐겨찾기 등록해 놨어요 즐겨찾기 터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드론이 구했으면 그 드론을 찾아가야 되겠죠 드론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드론이 여기 있는데 14초짜리에요 이걸 제가 사전에 크로마키를 만들어 놨어요 드론 사진을 가져와서 드론 소리와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길게 눌러 보겠어요 길게 누르면은 여기에 드론이 있죠 이거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드론 소리만 나고 드론은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죠 이렇게 드론을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에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릅니다 툭 누르면은 여같이 타임라인에 오게 됩니다 드론이 여기 왔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엑셀을 눌러서 화면에 이렇게 왔죠 지금 현재 이 색깔은 크로마키 색이잖아요 이 크로마키를 없애버리고 드론 요것만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에 쭉 내려가면요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크로마키라고 있죠 이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색상이 빠졌죠 여기 보세요 색상이 빠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네이비 블루 색깔이 빠졌죠 만약 색상이 안 빠지면 아래쪽에 키 색상이라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그러면 색상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자기가 만약 그것을 그린 컬러로 했으면 이걸 선택하고요 네이비 블루 선택했으면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맞춰주면 쫙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28%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밀면 최대의 밀도 50 이상 안 갑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50까지 오니까 드론이 뚜렷하죠 50까지 안되면 드론이 이렇게 희미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50까지 밀어 놓아야 드론이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뒤로 가게 합니다 이거 뒤로 가게 해요 여기 뒤로 가게 화살표 있죠 뒤로 가게 이거 저장도 되고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드론의 출발점을 출발점을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이겠어요 크기는 이렇게 줄였어요 제가 줄인 다음에 이렇게 숨겼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둡니다 제일 앞에 두는데 여기 키 프레임이 활성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면요 이것은 이동하자고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서 이 키 프레임이 활성화 돼요 하얗게 뚜렷하잖아요 여기에서 더하기를 그러면 여기 키 프레임이 하얗게 생겼죠 출발점 인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이쯤 와서 드론을 키 프레임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화면에서 이 드론 영상을 화면으로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여기서 드론을 좀 크게 하겠어요 가까이 와서니까 크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드론이 이렇게 여기 와서 커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동시킵니다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켜서 이동시킨 다음에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드론을 작게 하게 했어요 작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 갔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간단하면 저절로 여기 보시면 키 프레임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서 이렇게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밑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크게 그 다음에 또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적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회전을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사라지게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회전도 시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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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을 저장을 해 버린 거예요 저장하려면 여기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이거 플레이 합니다 플레이 하면 드론이 가운데 나타나서 커졌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적어졌죠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커졌다가 다시 조그맣게 사라졌다가 다시 또 커지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을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크게 회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키 프레임 아이콘 있죠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이거 터치하면 이쪽에 애니메이션이라고 떴는데 키네마스트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거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장점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상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글자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